찬이는 그래도 나보다는 진짜 튼튼했어 내가 다 이렇게 자면서 만져봤죠 뭣? 날 맞췄다고? 뭐라? 다 나랑 비슷한 거 아니었어? 다 나랑 비슷한 거 아니었어? 뭐라고? 뭐? 내가 잡는 날을 뭘 만지고 와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아아악 오 마이갓 생빠이 아니 난 자면은 나 잠들면은 몰라 나는 잠들면은 응 난 잠들면 모르는데 어? 날 날 날 날 날 어버가도 모르냐고요? 아니 어버가면 아는 소전이긴 한데 기억은 나는데 그냥 덜컹거리는 걸 기억하는 정도? 잘 못 음 좀 풍자한 스타일이긴 한데 음 아 모르는 수준인가요? 아 그래요? 음